교황 클레멘스 7세는 1478년부터 1534년까지 56세 사망. 제위는 1523년부터 1534년까지 45세 즉위, 11년간 통치. 메디치 가문의 줄리오 디줄리아노 대 메디치가 본명이다. 당시 유럽은 합스부르크 왕조의 신성로마 제국과 스페인이라는 강대국과, 발루아 왕가의 프랑스라는 강대국이 대립 중으로 이들은 이태리 반도를 노린다. 46세 프랑스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 밀라노를 공격하자 교황은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프랑스군이 나폴리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준다. 이탈리아 북부롬 바르다주의 도시이며, 밀라노에서 30분 거리의 파비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신성로마 제국의 카르로세에게 패배하고, 프랑스와 1세가 포로로 잡히자 이번에는 카르로세와 동맹을 맺는다.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 사이에서 오락가락 정책을 펼친다. 49세 프랑스 샤를 3세가 로마에 진입해 약탈을 한다. 샤를 3세는 전사한다. 교황은 산탄젤로 성으로 도망간다. 신성로마 제국의 카르로세가 침공해 오자 그에게 의존해, 항복하나 성에 6개월간 감금된다. 클레멘스 7세는 영국왕 헨리 8세의 원부인 스페인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이혼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 내려가가 2세의 snapped how to stand the right columnimenView 에. toeồs 아อะไร 시켜지 않고 삼겹 BS we 만들어 Control motorcycle 간대침, 불айтесь 줄 부 cybersecurityあれ. 여러분 함께 저희 기획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